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톱스타뉴스 정은영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김성철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먼저 추구미가 섹시신데 이번에 지옥2를 통해서 추구미를 잘 실현하신 것 같으신지 몇 퍼센트 만족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올해 데뷔 10주년이신데 그동안 정말 열심히 연기활동 하시면서 뮤지컬 대극장 주연도 맡으시고 이번에 넷플릭스 시리즈 주연도 맡으셨는데 이에 대한 소감과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자 추구미가 섹시인데 이번에 그 추구미를 추구할 수 있었는지 먼저 질문. 우선 연기할 때 절대 그런 생각 안 하고요. 그건 이제 저의 바람일 뿐입니다. 그냥 아 그랬으면 좋겠다. 그걸 뭐 염두에 두고 연기한 적은 정말 맹세코 다른 번도 없고 앞으로 이제 커가면서 더 그런 걸 갖고 싶다. 라는 건 있고 그리고 음 뭐 일적으로는 뭐 10년이 너무 짧게 느껴져서 앞으로도 더 긴 세월들 동안 건강하게 연기를 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작품에 제가 임하는 배역에 따라서 책임감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거 데뷔할 때랑 큰 차이가 없어서 저는 계속해서 열심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해 나가는 정진수. 지금 라임이 척척인데요. 정진정진수. 앞으로도 늘 책임감 크게 갖고 나아가는 배우가 되겠다라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마이크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